보기를 썼는데 제가 여기 있다고 하니까 좀 밑에서 기다리겠다고 해서 아니 그냥 있어서 쓴 거야 맞다, 병재가 누구 왔어? 병재가 아닌데, 이제 아 병재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니까? 어? 새해 복 많이 하셨어요 진짜 새해 복 병재도 많이 봤고, 새우도 많이 봤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그냥 그렇게 잘 지내자 무탈하게, 저기 또 무탈하게 무탈하게 또 왔어 어? 어? 무탈하게 또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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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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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와! 와! 어? 아! 내가 어떻게 역사적인 자리인 줄 알고 야, 야! 야! 니 예상을 했어 니 예상을 했어 왜 니 예상을 해? 일로 와 여기 앉아 아, 병재야, 우리 만이야 형제야, 우리 만이야 형제, 형제야, 형제, 형제, 형제 가셨어요 야, 형제야, 형제! 야, 형제 가! 야, 형제! 실패하러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자가였구나. 오늘 라면. 여기 앉아, 여기. 가방 놓는 거야.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살 찐 거 같지 않아? 좀 쪘어. 좀 쪘어. 오랜만에 이렇게. 그러게. 우리 셋이 있네, 카메라 앞에. 그러게. 오랜만이네. 진짜 좋네, 오랜만에 보니까 좋아. 요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걸 하게 되니까. 진짜 형들 생각도 많이 나고. 너무 외로워. 거봐, 내가 옛날에 기억나냐?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기억나냐? 거봐, 결국에는 이거 나머지 다. 다 빠지고 제 돈이 혼자 하는 게 무한도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화장실에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디 큰 거예요? 아닙니다. 자, 무한도전은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말 제가 느끼는 건데. 뭐예요? 서바이벌이죠. 마지막에 누가 남느냐죠? 예예. 재석이 혼자 하는 게 무한도전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했지? 어, 기억나지?